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이제 정시 결과 나왔고요. 이제 뭐 취합만 남았는데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케이스를 찍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하기 전에요. 재수 정규반에 있었습니다. 신촌 메가스터디에 있었고요. 재수 정규반 때 재수생들을 계속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를 짜주고 수업을 하고 하면서 느낀 게 있어서 여러분께 꼭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제 나왔어요. 재수하는 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항상 재수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속력보다 중요한 거 속도입니다. 자 물리를 공부 안 했어도 저 문과 나왔어요. 문과 나온 저도 아는 말입니다. 속력은 빠르기를 말하는 거고 속도는 방향성까지 맞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 혹시 작년에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알아요. 그러니까 미안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1년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달리면 작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성적으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대학도 갈 수 있어요. 제가 재수 정규반 때 옛날에 신촌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면 1년 동안에 17등급 향상된 학생도 봤습니다. 물론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건 맞지만 재수를 하고 나서 6등급에서 8등급까지 올라간 학생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 다 합쳐서 10등급 가까이 올라간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자, 뭐가 중요하냐. 재수를 결심했으면 일단 마음가짐은 좀 고3 때랑 다르죠. 절실합니다. 그리고요. 되게 무섭습니다. 절실하고 무서운 걸 이제 열심히 냅다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달리시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것만 좀 도움될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재수를 결심하고 나서 목표가 이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수능 때 영어 1 나와야지 뭐 다른 거 한 번 제가 언급하지 않을게요. 뭐 영어 1 나와야지 이런 마인드로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원하는 결과 나온 학생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N수생들은요. 계획이 구간별로 나눠져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겁니다. 일단은 공부 시작하기 전에 계획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할 게 하나 있어요. 자기의 상태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점을 파악하냐. 그러니까 벌써 수능 본 지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감이 떨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어 이제 어 제가 뭐가 부족한지 그냥 다 부족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어 잘 모르겠으면 문제지 하나를 푸세요. 작년 수능 또 푸세요. 어차피 작년 수능 풀고 나서 몇 달 지났죠. 기억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틀렸던 문제 또 틀릴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 틀리고 나서 아마 해설강의 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3들은 보지만 오히려 수능을 응시한 학생이 그 해설강의 보지는 않거든요. 작년 듣자, 듣기 포함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냉정하게 자기의 문제점 파악이 돼요. 내가 문장을 읽을 때 아 이거 진짜로 내가 유형별로 예를 들면 아 동그라미 동그라미 나오다가 와 빈칸에서 비가 내렸구나. 다 틀렸다는 얘기죠. 내가 순서 삽입이 왕성 날아가구나. 어떤 유형에서 내가 망했는지 자 또는 아 내가 해석력이 사실 고3 때 그냥 수능쯤 되면 해석이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역시 수능 때 됐는데 해석력은 좋아지지 않아요. 아 내가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 나 정말로 작년 내내 어휘를 외운 적이 없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자기의 문제점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세워야 되는데 자 일단 자기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이렇게 세우길 제가 바라요. 제가 항상 이제 제종반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커리를 짜줬어요. 이렇게 공부해라. 수능 때 1등급이 목표이면 안 돼요. 막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1등급 맞은 학생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영어 공부량을 왕창 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이 중요한 거 인정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국어 수학 탐구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능 1등급 나온 학생들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재수를 결심하고 나서 너무 방심을 하는 거예요. 부족한 과목을 더 해야지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영어를 줄여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감이 떨어지지 않게 유진했어야 되고 영어가 만약에 이제 1등급이 아닌 학생이었어요. 막 2등급, 3등급, 어쩌면 4등급까지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목표가 무엇이 되느냐. 무조건 6평이 됩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자 이제 2월 중순 또는 2월 말에 이제 재수 시작했다고 한다면 3, 4, 5월달, 석 달 동안 공부해서 과연 내가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냉정하게 세워보셔야 돼요. 석 달 이런 점을 생각해 볼게요. 어 지금 이미 1등기였던 학생 제외 그 다음에 2등급, 80후반 학생 제외하고 얘기할게요. 현실적으로 석 달 동안 석 대말로 빡세게 제대로 공부했을 때 방향까지 몇 점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문제 이상은 더 맞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9점, 그러니까 10점이라고 할게요. 3문제 더며 3짜리 10점 정도까지 점수는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목표를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수능 때 막연히 1등급이 아니라 그래다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힐 정도의 실력을 쌓자예요.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힐 정도의 실력을 쌓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다시 말하면 방향이 중요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 달에 정말 한 문제를 더 맞힐 실력을 쌓을 수 있는가. 자 일단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6평 내가 10점을 더 올리겠다 목표를 세웠으면 월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3월달에 뭐, 4월달에 뭐, 5월달에 뭐 예를 들면 아 내가 해석력이 부족하니 나 3월달에는 그래 해석 확실히 해석 내가 하는 방법을 공부하자. 후치수식은 어디서 꼭 가로를 닫아야 되는 건지 어떨 때 도치구분인지 내가 보자마자 알자. 뭐 에즈가 나왔으면 에즈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자 확실한 목표 자 만약에 이런 거예요. 해석력이 부족한 사람은 3월달엔 해석력을 잡는 공부라. 물론 어휘는 계속 외우는 게 맞고요. 그럼 4월달엔 뭐예요? 자 그럼 좀 긴 문장 해석을 해보자. 아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내가 요런 것만 딱 집어서 한번 해석해보자. 그 다음에 5월 자 엔수생한테 6평은 되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엔수생은요. 5월달에는 문제풀이 공부하시길 제가 추천을 합니다. 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재정만에 있을 땐 거의 강제했습니다. 무조건 하라고. 그러니까 엔수생과 고3이 다른 건 6평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 고3은요. 사실 6평을 망했어도요. 할 말도 있고요. 뭐 내쉰 공부하느라고. 그 다음에 아직 수능까지 많으니까 이런 감이 있어요. 근데 엔수생은 마인드가 뭐죠? 재수를 했어요. 여기 엔수라고 할게요. 6평. 자 3, 4, 5월달에 공부했으면 성적으로 이게 반영이 돼야 돼요. 만약에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집에 들어갈 면목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둘째 자기 스스로도 좌절해요. 뭐야 나 속다리나 공부되면 성적이 안 올라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3월, 4월, 올해 월간계획을 월간계획은 꼼꼼히 세우는 거 아닙니다. 대략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나 이때는 해석의 기본기 공부 4월달에는 고난도 문장에서 공부 그러면 5월달에는 나 킬러 유형 자 이거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나 킬러 유형이 약한 사람은 킬러 유형 문제에 집중적으로 파자. 아 내가 아직은 목표가 2등급이다. 6평 때 목표가 2등급이라면 그럼 준킬러 문제 다 맞추고 그래 아직 6평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킬러 문제는 내가 찍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비교육적인 건 나도 알아요. 근데 성적이 올라가는 게 목표니까 준킬러 문제 대입학, 요양문, 무감문, 장문독회, 요양문, 계통은 내가 다 맞추겠다. 이런 집중적인 공부를 딱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에요 아직은. 대략적인 목표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요. 자 이제 3월달 한정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2월 중순으로 재수한 학생들은 2월에 이제 주관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럼 내가 한 달 동안에 예를 들어 해석 공부를 끝내기로 했다.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에는 어느 분량까지 공부는 해야지. 만약에 인강을 듣는다. 그러면 인강 어떤 선생님이 책을 샀다고 칠게요. 물론 저는 제 수업이니까 제 걸 사라고 초등하고 싶지만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더라도 이 책이 어느 분량이네. 그럼 내가 한 달 만에 끊으려면 이 정도까지는 강의를 들어야 되겠네. 또는 공부를 해야 되겠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일간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는 해야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물론 일일 목표는요. 일일 목표는요. 미션 컴플릿 한 학생 없습니다. 2주 이상을 내가 매일매일 일간계획을 세운 걸 다 완성한 학생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작심 3일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3일, 4일 정도 하면 아니 4일까지도 힘들어요. 한 3일 정도 하면 거의 N수생조차도 자기가 세운 일일 목표를 완전히 끝내는 학생은 없는데 근데 이건 중요합니다. 일일 목표는 내가 완성하지 못해도 주간계획은 끝냈어야 돼요. 다시 한 번요. 예를 믿는 겁니다. 어떤 해석책을 샀어요. 내가 일주일에 공부해야 할 분량이 60페이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하루에 10페이지 성공 공부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날은 10페이지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한 5페이지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주일 단위의 목표는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일간계획 세울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세우시면 안 돼요. 월, 화, 수, 목, 금 정도만 세우셔야 돼요. 이틀 정도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비었거나 빵꾸난 거 있으면 그걸 메꿔서 공부할 게 일간계획은 못해도 주간계획은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많은 말 목표가 이래라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쌓자 그럼 보세요. 3, 4, 5, 6, 7, 8, 9, 10 이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말도 안 했지만 이론적으로만 8문제를 더 맞출 수 있겠죠. 3점짜리 8문제 더 맞추면 24,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4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왜 점수를 그렇게 올라가지 않느냐 아, 참고로 N수생들은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매해 나옵니다. 30점대까지 올라간 학생들이 N수생들은 거의 매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딱 말 듣자마자 벌써 이미 80후반 학생들은 거기서 예외인 거고 70후반도 예외인 건 맞지만 30점씩 올라간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목표가 있어서 그래요. 막연하게 수능 때 1등급이 아니라 그래, 한 달에 내가 한 문제를 더 맞출 실력을 쌓으려면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내 이 목표에 맞게끔 주간계획, 일간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N수생들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어휘, 문장, 문제풀입니다. 어휘는 무조건입니다. 하루에 30개는 외운다는 목표는 두셔야 돼요. 정말 30개? 한 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일매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한 달에 천 개를 외울 정도의 공부량은 나와야 돼요. 제가 이미 앞전에 캐스를 찍어놓은 게 있어요. 어휘, 오래 외울 수 있는 방법? 또 어휘 외우는 팁을 좀 알려드렸어요. 앞에 캐스 보시면 나옵니다. 마흔학생들이 이제 어휘 외울 때의 문제점이 뭐죠? 그날 그날 30개씩은 외우는데 과연 한 달 전에 외운 것 중에 내가 몇 개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게 정말 성적이거든요. 제가 이미 앞전에 캐스 밑으로 내려가시면 어휘 외우는 방법, 오래 암기하는 방법을 캐스를 찍어놨습니다. 벌써. 그래서 어휘 공부는 캐스트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아마 우리가 이벤트 할 거예요. 어, 제가 공지글을 올릴 텐데 저희가 369 수능, 369 수능 3개년에 필수 어휘 천 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문도요. 369 수능 예문으로 다 써놨어요. 아, 저희 만들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 틀을 만드는데 아,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배포해드릴 겁니다. 자, 어, 공지글을 올릴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 받으시면 저희 어휘책 제가 드릴게요. 정말 N수생들 제가 이제 재종만 출시다 보니까 N수 결심하면 그 마음 알거든요. 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얼마나 엄마 아빠한테 미안했을까? 또 엄마 아빠는 또 1년 동안 얼마나 또 죄인처럼 사실까? 제가 너무도 많이 어, 재수생교 반 때 느꼈던 바이기 때문에 우리 N수생들 어, 제가 어휘책 공짜로 그냥 드릴 테니 받아가셔서 공부하시면 후기 안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휘 케이스는 꼭 보시기 바래요. 오랫동안 외우는 방법을 설명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장에서 공부하셔야 되고 5월 달에는 문제풀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대력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선생님 제가 부족한 게 사실 아, 킬로 문제입니다. 아, 제가 항상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해서 좀 달라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속된 말로 노베이스입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문제풀이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저희 케이스 밑에 댓글을 쓰지 마시고요. 저희 Q&A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자기 상황을 말씀을 드릴까, 말씀을 하시면 뭐, 작년에 어떻게 공부를 했고 전 이게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 연구팀이 거의 24시간 이내에 학생들한테 맞는 공부법을 추천드려요. 물론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느 강좌를 추천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저희 연구팀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야, 애들 꼬시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학생에 도움되는 걸로 공부 방향을 잡아줘라. 여러분들, 어, N수를 결정했을 때 그 마음 1년 동안만 유지하시면 돼요. 어떤 마음이요? 무섭다. 그 다음에 미안하다. 그 마음 유지하셔서 정말 그 에너지를 시간 아끼고 아껴서 자, 딴 시간 보내지 마시고 허무하게 보낸 시간 보내지 말고 알차게 보내시면요. 영어가 문제가 아니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전과목 다 고3 때 상상하지 못한 점수들이 항상 나왔습니다. 연수생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 알지만 좀 힘내시고요. 꼭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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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고요. 내년에는 꽃길만 걷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